엽키 떡볶이 먹을까? 중국 당면과 허니콤보랑 맛있데 손 떨리는 매운맛에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도 계속 먹게 만드는 이 중독성 꿈사운드 또 묻혔어? 당면이 양념을 쫙쫙 흡수해서 이 양념을 그냥 들이마시는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어우 어? 허니콤보 한번 갈까요? 어? 너무 맛있는데? 하나만 더 먹자 주먹밥 주먹밥 아 주먹밥이 진짜 잘 어울리네 헥 큰일났다 면들이 점점 불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애 아 아 아 쉬면 안돼 쉬면 안돼 쉬면 안돼 매운맛에 감각이 집중되지 않게 정신을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좀 쉬자 왜 왜раш moon 아냐 fools 쉬자 아 안되겠다 overall хорошо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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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엽기떡볶이 있는데 떡을 아직 안 먹었네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맵네 다음날 화장실 어떻게 가지? 아니야 그거는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아니 생각도 하지마 그냥 직접 경험하기로 하고 당면을 채집합니다 채집 당면을 놓고 주먹밥을 놓고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이 당면을 막 잘게 잘라서 막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 이 당면을 막 잘게 잘라서 막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여기다가 이렇게 당면을 말아 왜 그러지? 나도 소스 좀 더 맛있다 이게 정말 정말 맛있네요 태풍의 생각은 초쩍 초쩍 공간 오, 잘 어울리는데요? 오,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오, dissertation, 날씨가 좋아요. 너무 심각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히 먹는게 맛있을 것 같않는 것 같아요. 시 ACCUS. 마요네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